네 볼리비아 기타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볼리비아 가야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볼리비아 가시는 건 축하드리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다면요 볼리비아가 내릴 때부터 일단 숨차다면서요? 네 축하할 일이 아니고요. 해발 4000m 됩니다. 네 공항이. 공항이 해발 4000m. 그래서 저산소로 이제 픽픽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아그라 정말 먹어야 된다면서요? 진짜 먹어야 돼요. 고산병 예방으로 정말로 먹어야 하는. 거기서 심지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곡 치고 기절하는 거 있겠죠. 네 막 치다가 이런 소리 나는 거죠. 그 메시가 갔다가 제대로 못 뛰고 그렇죠 패배를 했죠. 볼리비아 팀에게 아주 호되게 당했다는 전설의 볼리비아. 전설의 곡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높아서. 제가 친구 만나러 옛날에 덴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덴버. 덴버? 미국 덴버요? 네 콜라도 덴버인데 1.6kg예요. 3발. 해발 1마일. 1600m이요? 거기 야구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구어스필드. 그럼 뭐 엄청나겠네요. 유현진 선수가 아무리 빨리 던져도 홈런 맞습니다. 함 던지고. 아니 거기가 그럴진데. 공항이 4000m이면은. 1.6kg가 그 정도인데. 거기 써있습니다. 뛰어댕기지 마십시오. 아기들 너무 운동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다 중간중간 써있는데. 4000m이면 그거 두 배가 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고3병으로. 머리 아프고. 멀미 나고. 일단 호텔에. 그 자는데 산소고깨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산소통이 옆에 있고. 그렇군요. 네 정말 충격적인 공연. 되게 앉아서. 언플러그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앉아서. 아 형이. 그래서 일단.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분들이 워낙 열정적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이거 딱 끼고. 끼고 하는 것도. 끼고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끼시다. 네 어떤 이런 고산병. 그리고 그 높은 해발 이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국가죠. 볼리비아.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관광지가. 그 우윤희 사막. 아 맞아요. 볼리비아의. 거기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꼭 사람들이 필수 코스로 찾는. 우윤희 사막. 보통 이제. 남미 쪽으로 여행 가시면. 볼리비아 우윤희 사막 갔다가. 이제 페루에서. 마추픽추 가시고. 요거는 거의 필수 코스로. 페루도 가는데. 일단은 저기 뭐지. 볼리비아에서. 높지 않나? 그게 볼리비아만큼은 아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이제 볼리비아. 참 보고 오면 좋은데. 이제 보러 가는 길에 죽을까봐. 아 보러 가는. 네 그렇습니다. 잠시 다녀오시는 거지만.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왜 우리가 오늘 볼리비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밴드는 미국 밴드인데. 이분이 오시기를 볼리비아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폐활량이 오지는 기타리스트. 폐활량이 오지는 기타리스트. 어딜 가서도. 나는 30분 동안 속죄도 지치지 않는다. 나 지치지 않는다.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폐활량을 보여주는 기타리스트. 스콧 랩하게 시그니처. 오늘 오늘 같이 랩하게. 스콧 랩하게인데. 실제로 자기가 본인 이름 발음할 때. 스콧 르페이지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어느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냐. 어떻게 발음을 하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기타리스트에요. 그리고 생긴 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역시 뭔가. 이상치 않았어요. 스웨덴 전설의 스트라이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지금 LA 갤럭시에서 뛰고 계시죠.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타를 아까 치는 거 봤는데. 그 이제 조금 더. 우리 전에 했던 에릭 한셀. 이 친구들보다 좀 더 파이팅이 있고. 네 좀 더 파이팅이 있어요. 확실히 그. 근데 톤의 약간. 그거는 비슷하죠. 약간 느낌은. 크런치하고. 깍글깍글한데. 엄청 빡빡하고 파이팅이 되찝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발 낮은 데서 치니까. 폐활량 남아도니까. 얼마나 지금. 편안히 치시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폴리피아. 는 이제. 그 텍사스에요. 달라스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예. 인디아티스트로서 독자 레이블을 통해서. 발매를 했다가. 아 그래요? 빌보드 차트 인터넷 앨범 5위. 하드락 앨범 6위. 탑차트 200차트에서. 76위를 하는 등. 아까 밴드보다 훨씬. 네 아까 밴드보다. 이제 점수. 그 순위 상으로는 조금 더. 근데 어쨌든 지역에서 시작해갖고. 거기 메이저까지 올라갔다는 데 있어서. 두 밴드 다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구요. 그리고 기타리스트인 팀 헨슨. 오늘 한 스콜 랩하기야. 팀 헨슨. 다음 시간에 할 팀 헨슨. 팀 헨슨 얘기를 하기는. 두 번째 기타리스트는 다 한센이야. 한센 헨슨.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독창적인 노래를 만들고 싶었지만. 서로 다른 취향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앨범을 완성하고자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레시브 메탈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되게 신기한 거 하고 싶은데. 너네는 또 놀아야 되니까. 우리 거기 접점을 찾자. 재미있는 프로그레시브 메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재밌네 애들이.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메탈의. 모더나, 마트라, 일레트로니카 등을. 접목시켜서. 되게 재미있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약간 조금 더. 크런치 약간 더 크런치. 약간 더 장난기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 리프 같은 걸 짤 때도. 둘이서 하는 이 느낌이. 둘이서 맨날 아웅다웅 하는 것도. 좀 그런 성향의 일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유머 감각이 좀 있는. 그런 리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촌과 폴리피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유를 거리가 엄청나게 풍성해진 건데. 그것만으로도 꽤나 의미 있는. 시그니처 소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볼리비아 출신의. 폐열량이 오지는 기타리스트. 랩박의. 시그니처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178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9cm. 무게가 2.99kg로 굉장히 가벼워요. 아주 몸이 가벼운 그런 느낌이죠. 내려오니까 뭐. 내려오니까 막 날아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께 4, 3 플러스 2mm. 12플레트 2뚜레는 76mm입니다. 탑은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서. 화려한 탑 외관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 워드입니다. 베이스 워드입니다. 네. 4개는 로스티드 메이플 아재 오버 씨쉐임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메이플 지판인가 보네요. 네. 이게 헤드머신은 고토 MGT 락킹 헤드머신. 너트는 서스켓 노트고요. 너트 너빈 41.9862mm. 그리고 지판 목재는 로스트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 스펀크 라인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판 공율 반지름 305mm. 스킬 길이 648mm. 22 전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픽업이 이제. 싱싱 험인데. 디마지오. 디마지오. 그 노벨존 아니고요. 노벨존 아니고 트루벨벳이 두 개가 바뀌었어요. 보통 이제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에어노튼 자리에 트루벨벳이 들어가가지고. 벨벨이에요. 벨벨이고 마지막에는. 이 에스코레팍의 시그니처를 위해서. 새롭게 셋업된 픽업인 아이지에노. 이그노 픽업 브리지 픽업. 이그농. 장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근호. 이근호 아니고요. 이근호. 이근호 씨 픽업 아니고요. 이근호 씨. 이근호 아이지에노. 그래서 노벨존 아니고 벨베리. 벨베리. 벨베리 픽업셋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볼륨 원톤 파이브 픽업 셀렉터. 이게 드디어 얼터 스위치가 없는. 다이나 믹스 9, 10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5. 딱 5단. 볼리베아에서 와서 필요 없다는 거죠. 볼리베아에서 와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1단에서부터 브리지. 그리고 2단 노면은 브리지 인사이드와 미들. 그리고 3단에는 미들 하나. 그리고 4단 노면은 싱글 두 개. 5단 노면은 싱글 하나. 차례대로 갑니다. 주르륵 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싱싱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볼까요. 어휴. 강하다 엄청. 이게 지금 이그노씨 사운드였죠? 네. 지금. 트위리 볼른데. 오우. 출력 장난 아니야. 볼리비아 사람들은 쎈데. 오우 쎄네요. 오우. 오우 싱글 두 개 더 좋네요. 싱글 두 개 더 좋네요. 오우 굿. 마샬로 바꿔 볼게요. 강렬하네요 사운드. 애가 좀 터프하고. 좀 진하네요. 쎄요 확실히. 어째 출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장난이 아니에요. 어엉. 어허. 엄청 날이 서있네요 진짜 정말 이 밀고 나오는 힘 자체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고산에 있다가 일반 기압 상태로 내려와서 정말 날개를 단 것 같은 그런 사운드 근데 아마 진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저도 들었는데 거기는 산소가 많이 없으니까 소리가 쫙쫙 간대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들으니까 깝깝한 거지 그러니까 안에 좀 더 고출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죠 야 여기 왜 이렇게 산소 많아? 소리 안 나가게 뭐 야 이거 기타 소리 갑갑하지? 이래서 약간 이렇게 고추려고 만들어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워낙에 사운드 모니터가 잘 되던데서 치다보니까 평지로 내려오니까 야 안 들려 크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의미 있는 학선인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약간 볼리비아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태어나기만 태어난 거 아닌 사람은 거 아니야? 걔 미국 사람인 거 아니야? 괜히 우리가 너무 볼리비아를 너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스콜레파계가 어디서 살아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 정보 볼리비아 출신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저희가 만들어내는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냥 카드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의미뿌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볼리비아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개인 톤 들어볼게요 네너더고 레드록스 에드에다가 레드락ck 엄청 세울 것 같은데 통 años can ya 개인 에이스를 shepherd 먹었다 철철거리잖아요 퍼덜거리잖아요 안말리네요 소리가 앞으로 쫙쫙 뻗는 느낌이 듭니다 깝깝하니까 이렇게 한거 같아요 여기 밑에 소리가 안뻔니? 마샤이 개인소리가 확실히 좋네요 확실히 직관적이고 확확 날아가는 그 느낌이 뭔가 약간 이 축구로 치면 이렇게 이게 테크니컬하게 잘 말아차는 느낌보다 그냥 세게 차서 저거랑 같이 넣는 느낌이에요 거의 약간 질라탄 전성기 같은 느낌이에요 질라탄이 그렇죠 프리킥 때리면 공속도가 거의 제일 빠른 축구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정말 볼리미아와 질라탄의 외모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특성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 그 시도도 빠르고 분노게이지 차면 분노되죠 그래서 거의 빵 때리면 그냥 우아악 이렇게 가는 소리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메이킹톤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뭐가 이렇게 시끄럽게 촉촉해? 이런 축축하네요 지금 5단이 되는 이런 날이 딱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딱히 뭐 만지지 않았는데 강렬합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 시연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모니터 더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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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